지금 우리는 모닝고무스매 콘서트를 가는 길인데 방금과 어제 모닝고무스매를 만났는데 콘셉트를 정한다면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베컴 주드로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아무튼 연예인 3명 중에 한 명을 따라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드로 패션을 하고 왔어요 베컴 패션 아닌가요? 내가 모닝 그무스메의 한 멤버라고 상상하고 나에게 카메라에다가 오늘 콘서트를 보여줘서 어떤지 너무 너무 아리갓도 고자이 마스 그리고 6월 8일, 6월 7일 날 영악 콘서트에 꼭 오세요 제가 표를 드릴 테니까 모닝 그무스메 분들 중에서 세 분만 오세요 아 도시하게 선글라스 벗고 윙크 한번 날려주세요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바로 올림픽 경기장인데 와 진짜 오늘 날씨 정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저기 봐요 황수현! 형호야 일로와 리더 형이 없는데? 자 잠시 임시리더 안녕하세요 저희는 추세입니다 왔습니다 모닝 그무스메 드디어 목소리 다시 찍어 다시 찍을게요 이따가 지금 날이 안 된다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랑 박수 사이다 도모도 아 끝났어요 귀여워 안녕 여러분 6월 8일 일본 콘서트에도 이렇게 저희도 약간 귀엽게 야 나 진짜 오늘 딱 비켰어 자 오늘 모닝 그무스메 소감을 성모씨부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해요 몸이 아픈데 근데 저거 보고 되게 같이 웃게 됐어요 진짜 오늘 깜짝 놀란 게 그 체구가 그렇게 작은데 걔가 니가 키 리사 에너지가 와 웬만한 남자들의 버금가는 거 같아서 진짜 많이 배웠고 너무 두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리사짱! 오이 한번 해주세요 리사를 위해서 네 건희씨 어땠어요? 저 오늘 모닝 그무스메한테 완전히 갔습니다 어딜 갔습니까? 아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뭐 어쨌든 오늘 콘서트를 보니까 너무 배울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콘서트가 너무 미친듯이 하고 싶어요 알짱 사랑합니다 네 거기 리더죠? 리더! 표정이 얘는 여자면 다 좋아해 야 너보다 안심해 내가 너 죽여 소유기씨 어땠어요? 아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카리스마가 한 명 한 명 너무 캐릭터도 진짜 다들 독특한 데다가 아까 전에 그림을 저희가 너무 다 귀엽고 이쁘고 해서 아 너무 지금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꼭 같은 무대에서 한 번 노래를 해보고 싶어요 극심이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모닝 그무스메을 끝내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글로벌 찍었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해봤는데 그냥 찍어봤습니다 달달하고 우리 백도덕 destructive personalities 안녕 안녕 Bes 착 että toen た